안녕하세요 똘이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조아다일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멋진 포스를 하고 있는 육정도감마리아 보시면서 오늘 신상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들어왔나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네 요아이는 핑크 브론즈라고 합니다 핑크 브론즈 네 요런 아이 6만원 합니다 요거 신상 새로 들어온 아인가봐요 아주 굉장히 색감이 너무 예쁘죠 핑크 브론즈 핑크 브론즈라고 합니다 요아이 6만원 합니다 네 요아이는 페트라 페트라 요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페트라 만원이요 네 요아이는 로제스타라고 하는데요 로제스타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제스타라고 하는데 요런 아이는 3만5천원 합니다 로제스타 3만5천원이요 네 요아이는 아르제 아르제 요 아르제가 달궈지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아르제 요런 아이 3천원 합니다 3천원 포트는 요런 종작 포트에요 아르제 3천원 되겠습니다 네 요아이는 멀로 멀로 요런 아이도 멀로 3천원이요 달달달궈면 진짜 예쁜 아이가 멀로죠 네 요아이는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이렇게 군생인데요 요아이 8천원 합니다 러블리 로즈 8천원이요 네 요아이는 이클부쿠 이글부쿠리라고 합니다 이글부쿠 이글부쿠라고 하는데요 요런 아이 만원 합니다 아주 통통운게 입장도 요렇게 두껍고 굉장히 예쁩니다 이글부쿠 만원이요 네 요아이는 화이트그린이 아 화이트그린이가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화이트그린이 요런 아이 6만원 합니다 두수가 굉장히 많아요 두수가 굉장히 많은 대품인데요 이렇게 묵둥이에요 묵을수록 요렇게 물이 들죠 신입은 퍼렁인데 아주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화이트그린이 6만원이요 네 색감이 예쁜 요아이는 매직잼골드 매직잼골드 요아이는 8천원 합니다 매직잼골드 8천원 아주 예쁘게 물들었죠 네 요아이는 공작바이솔 공작바이솔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공작바이솔 요아이 만원 합니다 만원이요 요아이는 주얼리바이솔 주얼리바이솔 요아이도 만원 합니다 아주 굉장히 로제트가 예쁘게 생겼네요 주얼리바이솔 요런 아이도 있고요 요아이는 삼색바이솔 삼색바이솔 아주 굉장히 따글따글 하니 묵은 아이들이에요 요런 아이는 8천원 합니다 삼색바이솔 바이솔은 노지월동도 되는 아이라 아파트 아닌데서 길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죠 요아이는 한엽지젤 한엽지젤이라고 하는데요 요아이는 만원합니다 한엽지젤 만원이요 예쁘게 생겼습니다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요런 아이 한엽지젤 만원이요 요아이는 파랑새 군생 아 파랑새 군생이 좀 보기 힘든데 요아이는 파랑새 군생이네요 요아이 8천원 합니다 파랑새 군생 8천원이요 요아이는 금종류인데요 실버 퀸 금 군생이라고 합니다 실버 퀸 금 금생 요아이 2만 5천원 합니다 2만 5천원 아주 군생으로 요렇게 예쁘게 요렇게 생겼어요 실버 퀸 금 군생 요런 아이 2만 5천원이요 이런 실버 퀸 금 요런 아이는 7천원 합니다 같은 실버 퀸 금인데요 요아이는 이렇게 외두짜리라 외두인데 아 여기 자구도 하나 있네요 요런 아이는 7천원이요 7천원이고 이렇게 군생은 2만 5천원 합니다 네 요아이 요아이는 되게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원종 팅거벨 요아이는 원종 팅거벨입니다 원종 팅거벨 요런 아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원종 팅거벨 요런 아이는 8천원 합니다 원종 팅거벨 8천원 요아이는 대블 스톤이라고 하는데요 대블 스톤 요런 아이는 6천원 합니다 대블 스톤 6천원이요 요아이도 동영다이 같이 생겼죠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어요 요런 아이 6천원이요 요런 선인장은 알바 선인장이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아주 자구가 다글다글 합니다 요런 아이는 3천원 합니다 3천원 요런 아이는 레드파이 레드파이 선인장이라고 하는데요 요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레드파이 만원 요아이도 자구가 아주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레드파이 요렇게 요아이는 가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에 가시가 그렇게 성글게 막 있지는 않거든요 요렇게 잔 가시들이 있지 가시들이 막 억세지 않아요 요런 아이는 만원요 요아이는 핑크 샴페인 핑크 샴페인 요런 아이는 6천원 합니다 핑크 샴페인 6천원이요 아주 색감이 예쁘죠 핑크 샴페인 6천원이요 요아이는 로사 핑크 군생이라고 하는데요 로사 핑크 군생 요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로사 핑크 만원요 요렇게 쌍두로 생긴 애들도 있고 요렇게 외두로 생긴 애들도 있습니다 로사 핑크 요런 아이 만원 합니다 네 요아이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라인 따라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요아이는 케라리언 이라고 합니다 케라리언 요런 아이 2만원 합니다 케라리언 2만원이요 요아이는 블러드마리아 블러드마리아 요런 아이는 만 2천원 합니다 블러드마리아 만 2천원이요 네 요아이는 앙코르 앙코르라고 하는데요 요아이는 3만원 합니다 앙코르 3만원이요 요아이는 자구를 요렇게 달고 막 이쁘게 생겼는데요 아주 자구를 너무 이쁘게 달았는데 요아이는 세이쿤다라고 합니다 세이쿤다 요런 아이는 8천원 합니다 세이쿤다 8천원이요 요아이는 볼가레 볼가레라고 하는데요 요아이는 만원 합니다 볼가레 만원이요 요렇게 예쁜 아이는 루비퀸이라고 하네요 루비퀸 요런 아이는 8천원 합니다 루비퀸 8천원이요 네 요아이는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 요런 아이는 8만원 합니다 파이어필라 8만원이요 요런 아이는 크로코다일이라고 하는데요 크로코다일 요런 아이는 6천원 합니다 6천원 요런 아이는 SP창인데요 SP창 요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SP창 만원이요 네 요런 아이는 연봉 연봉 군생인데요 연봉 군생 요런 아이는 3천원 합니다 연봉 군생 3천원이요 요아이는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센세이션 이라고 합니다 센세이션 근데 가격은 없습니다 센세이션 가격이 안 써 있네요 네 요런 거는 사장님께 여쭤보세요 센세이션 요런 아이 예쁘게 생겼네요 요아이는 지젤 환엽 지젤 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환엽 지젤 요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환엽 지젤 만원이요 요아이는 아이스 핑키 아이스 핑키 요런 아이도 만원 합니다 아이스 핑키 만원이요 이렇게 쌍둘을 요렇게 있는 아이 요아이는 마르쉐 이라고 합니다 마르쉐 요런 아이도 만원 합니다 마르쉐 만원이요 요렇게 색감이 아주 예쁘죠 색감이 예쁜 요런 아이들도 목둥이 인데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습니다 요런 아이 브라운 로즈 요아이는 브라운 로즈라고 하는데요 요아이 만원 합니다 브라운 로즈 만원요 이렇게 로즈자 들어가는 아이들이 다 예쁜 아이들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똘이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